니가 그만두면 나는 무서워할까? 너 잘릴까봐 대비하는거야? 나 안 잘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여긴 오늘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? 외국으로 보내라고 했어 두 번 다시 못 돌아오게 무서워요 손님한테 피해 줄까봐 니가 선택해 엄마 인생 망치고 손팀장하고 남을지 혼자 조용히 떠날지 우리 관계에 이제 손혜영은 없습니다 우리 관계에 이제 손혜영은 없습니다